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구평, 총평 보신 분 아시겠지만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죠.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현장에서도 학생들한테 뭐가 어려운 이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해석이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우리 온라인으로 캐스트를 보고 있는 학생들도 구평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예상컨대 해석이 어려웠을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우리가 구평을 리뷰해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공부할 때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실전에서 그것도 어려운 문제죠. 제가 문장 삽입입니다. 문장 삽입 문제를 가지고 실전에서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나올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구평, 총평이 나왔던 이유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이번 구평에서 세 줄 이상의 문장이 92문장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세 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보통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요. 그러니까 단어 수거를 안다면 사실 한 줄, 두 줄짜리 문장은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이게 해석에 몰두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우유의 스토리도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다시 올라가고 읽고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시간 부족한 일은 당연히 발생하는 거고요. 또 길고 복잡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단어만 기억나고 붓뜨는 현상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세 줄 이상의 문장을 해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문의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구평에서 어려웠던 이유가 세 줄 이상의 문장이 92문장 나왔다는 의미가 이걸 조금 더 분석해드리면요. 지문 하나당 장문독회를 제외하고 보통 지문 한 개당 한 16줄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계산해봤더니 지문 하나, 예를 들면 빈칸이면 빈칸, 문장, 삽입이면 문장, 삽입이에요. 문제 하나당 세 줄 이상의 문장이 평균 4.38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문장이라고 해볼게요.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수능에선 지문 하나에 세 줄보다 긴 문장이 네 개 정도의 문장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시간이 부족한 일이 당일 발생하는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문장은 만약에 해석하더라도 해석이 몰두하다 보면 위의 스트로를 까먹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제 핵심적인 오늘의 주제는 뭐냐 글을 읽을 때는요 뼈대와 수식어구를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뼈대라고 하는 게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식어구는 뭐죠?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이 수식어구예요. 그러니까 세 줄 이상 문장이 나올 땐 사람인지라 한국인인지라 한 번 읽고 아이씨 모르겠네 두 번 읽을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는 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읽을 때만은 아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말이었지 나 수식어구 빼고 요약을 하자. 그러면 그 문장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체 스토리가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길고 복잡한 문장은 아마 한 번에 읽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모든 글을 다 한 번에 읽고 나오면 아 수능 70분 안 줍니다. 20분 안에 끝나지. 세 줄, 네 줄 다 짤린 문장은 보통 두 번, 세 번까지 읽는 건 맞는데 저는 세 번까지는 비추고요. 두 번까지 읽는 건 당연한 건데 두 번째 읽을 때만은 꼭 구분해야 돼요. 길고 복잡한 문장을 요약한다는 게 뭐냐. 수식어구를 뺄 만큼 다 빼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체 글이 무조건 보이거든요. 그럼 뭐가 남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밑에 svoc를 쓰라는 게 아니라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이걸 동그라미 치라는 얘기예요. 또는 뭐뭐는 뭐뭐다를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접속사는 남기시고요. 자 이겁니다. 이 두 개만 아시면 돼요. 근데 모든 수식어구를 다 빼버리는 순간에 해석의 왜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어구라고 해도 육하원칙 있죠. 언제 어디 어떻게나 그중에서 언제 어디 어떻게 외든 무조건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육하원칙은 남긴다. 그 다음에 원래 I의 인지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하지 마세요. 과거 분사, 투부정사 다 동사에서 파생된 녀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준동사라고 부르는데 지금 문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둔동사의 개념 몰라도 돼요. 동사의 성격이 있는 건 무조건 남기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세 줄 이상의 문장은 아마 두 번 읽게 될 거예요. 두 번 읽게 될 때 뭐뭐는 뭐뭐는 자 뭐뭐는 뭐뭐다. 뭐모를 꼭 남긴다. 수식어구라고 해도 예를 들면 전치사 명사는 수식어구거든요. 수식어구라고 해도 육하원칙과 동사적 성격이 있는 건 남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문장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글이 무조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 9평 38번 문장 삽입으로 한번 실전적으로 적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법은 좀 읽을게요. 어 문장 삽입은요. 딱 의도가 하나입니다. 번역과 시험을 원한 게 아니고요. 이제 교수님께서 문제를 내실 때 내가 근거를 줄 테니 답을 찾아봐라 해요. 뭔 얘기냐면 어 중복의 답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게 뭐냐 지시어 디스라던가 대시라던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서치 뭐 그와 같은 이런 지시어나 연결어 뭐 그러나 그런 까닥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라던가 대명사 우습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데이가 나왔으면 앞에 반드시 복수명사가 있어야 돼요. 이시 나왔으면 안무장에 단수명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박스뿐만 아니라 1, 2, 3, 4, 5, 4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에 표시만 해놓으면 이 글 위에는 꼭 뭐가 나오나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 답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를 꼭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딱 요거만 믿으시면 돼요. 문장 삽입을 아주 많은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요즘엔 사실 빈칸보다도 문장 삽입이 오답률이 높아요. 학생들이 왜 오해를 하냐면 이걸 번역과 시험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전 질문을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여기밖에 안 되는 막 고르는 걸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출제하시는 분 기준으로 냈을 땐 단순히 논리력이 아닙니다. 중복의 답이 나오지 않게 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밖에 답이 안 돼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지시연결 대명사고 그럼 이제 여러분이 풀 때는 뭐만 믿으면 되느냐 스토리라인만 믿으면 돼요. 이 스토리라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식어 빼고 요약한 겁니다.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과 수식어 라고 해도 육하원칙 또는 동사적 성질을 남기면 무조건 전체 글이 잡혀요. 그러면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가 정확하게 여기밖에 답이 안 돼 위치를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라인을 믿어라 그럼 지시연결 대명사와 글의 내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쓰세요. 긍정적인 내용인지 부정적인 내용인지 정확히 위치가 여기밖에 안 돼를 알려주게 돼 있어요. 왜? 중복의 답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문장삽입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본문인데요. 제가 미리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는 표시를 해갖고 왔어요. 물론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미리 표시하는 건 아니라 읽으면서 나올 때마다 표시만 하면 되긴 하는데요. 박스에는 없습니다. 근데요. 대명사 데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 모든 지시연결 대명사를 다 표시한 거예요. 데이가 나왔으면 반드시 안문장에 복수형의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게다가 게다가가 나왔으면 추가라고 하죠. 게다가 그는 잘생겼다. 게다가 착하다. 이런 식으로 다른 게 추가되는 뭔가 연결어가 나온 거고 너무 감사해요. 이러한 시점에 그럼 어떤 시점에 반드시 안문장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지식은 그럼 반드시 앞에 어떤 지식이 나왔어야 되고요. 됨 반드시 안문장에 복수 명사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그럼 앞에가 원이야 결과입니다. 지시연결 대명사를 표시 물론 저는 미리 표시해 놓은 거고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미리 표시하는 건 아닙니다. 읽으면서 나올 때마다 표시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뭐냐 스토리라인을 믿으시면 돼요. 제가 박스는 그래도 해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의미인지 글의 흐름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겠으면 꼭 쓰세요. 박스 갑니다. 필수 구문은 암기는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유명한 구문이거든요. It was not until a that b 라고 해서 이건 필수 구문인지라 꼭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뭐냐면요. 이거입니다. 이즈라고 안 나아요. 절대로 was만 나옵니다. it was not until 이렇게 나오면요. 무조건 it was not until 통째로 하고나서야 이렇게 해석합니다. a 하고 나서야 b 하다 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워낙 중요한 특수 구문인지라 이건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a 하고 나서야 b 하다.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언제 수식 5라고 해도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넣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는 꾸며주는 말이니까 기억할 필요 없어요. 부사니까 최근이 되어서야 언제 최근이 되어서야 뭐는 과학자들은 뭐다 come to 동사원 이해하게 되다 할 때 영어에서는요. 무조건 어쩌고 to 동사원 이 나오면 to 동사원 해석적 동사예요. 요논만 요약하면 돼요. 최근이 되어서야 과학자들이 이해를 했네요. 뭐를 관계를 이해했습니다. 자 어디 뭐 사이에 구조적 요소 슈퍼 뺄게요. 물질 어차피 기억 못합니다. 물질을 구조적 요소와 그 속성 사이의 관계를 이해했네요. 근데 이게 실전 문제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걸 두 번 세 번 까지 읽는 건 저도 추천하는데 박스는 근데 다섯 번 여섯 번 읽어도 2번만 가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볼게요. 최근이 되어서야 과학자들이 관계를 이해했습니다. 제가 비트윈 뒤에도 수식 오니까 좀 빼버릴게요. 근데 이따가 답이 의심되는 곳은 다시 집어넣고 풀 버전 해석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주어동사 목적만 남겼어요. 언제 하고 최근이 되어서야 과학자들이 관계를 이해했네요. 아 최근이 되어서야 관계를 이해했네요. 한 번 더 최근이 되어서야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네요. 이 글 위에 뭐 나오죠? 옛날 얘기 나와야 되겠죠. 최근이 되어서야 이해했대요. 그럼 위에는 뭐예요?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나왔겠죠. 이 글은요 박스에서 힌트를 줬습니다. 수식 오고 답 빼고 요약을 하면 글이 보이거든요. 최근이 되어서야 과학자들이 관계를 이해했다는 의미는 그럼 위에는 과거 얘기가 나왔을 것이며 마이너스 의해하지 못했다가 반드시 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즘 얘기 나오면서 플러스로 변할 때가 답인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식 오고를 빼고 읽어야 글이 보이거든요. 최근이 되어서야 과학자들이 관계를 이해했다? 그럼 위에는 이해 못했다? 이제 이해할까? 이게 나올 거야. 자 이제부터 스토리라인을 믿습니다. 수식 오고 빼면서 읽어야 글이 보입니다. 볼게요. 언제? 자 누구? 초기의 인간은 아주 그냥 고대 사람이라고 할게요. 고대인들은 동사 목적어 접근을 했습니다. 어디?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넣어야 돼요? 자 고대인들이 어디에 접근했느냐 단지 매우 한 자 어 넘버븐은 많은 단지 아주 소수의 소수의 수의 물질인데 단지는 부사에 불과하고 그냥 매우도 부사에 불과하고 소수입니다. 고대인들은 한정된 수의 물질만 접근을 했대요. 끝 왜 끝나느냐 이제 수식 오고예요. 해석합니다. 즉 물질들 어느 물질이냐 발생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즉 또 수식 오고 돌이나 나무나 자 뭐 찰흙이나 가죽이에요. 가죽이나 기타닉 등 여러분들 요거 2번만 것도 기억 못해요. 무조건 수식 오고 스토리를 믿으세요. 그러면 한 번 해석은 했지만 이제 기억해서 지웁니다. 아주아주 고대인들은요 한정된 수의 물질에 접근을 했대요. 그 다음 문장합니다. 시간과 함께 그들은 자 봐봐 반드시 안문장에 복수형의 사람이 나왔어야 했는데 있죠. 그럼 이거 맞는 걸 겁니다. 시간과 함께 자 그들은 고대인들은 뭐다 발견을 했습니다. 뭐를 기술들을 발견했네요. 자 시간이 지남과 함께 어떤 기술들을 발견했어요. 뭘 위해서 자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늦게요. 물질을 생산하는 어떠한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끝 이제 수식 오고 해석은 할 거도 유학 안 할 겁니다. 속성이 있는 우월한 속성이며 속성보다 자연적인 것보다 우월한 속성이 있는 추구고 즉 이러한 새로운 물질들은 포함합니다. 도자기라던가 다양한 금속을 이렇게 읽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글이 그런데 수식 오고 수식 오고를 빼세요. 무조건 읽은 다음에 집착하면 안 돼요. 스토리라인을 믿으면 지시연결 대명사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럼 한번 자 빼보겠습니다. 고대 인간은 접근을 했습니다. 한정된 수의 물질에 접근을 했네요. 그래 시간과 함께 그들이 이제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법을 발견을 한 거예요. 플러스네요. 게다가 자 만약에요 요게 답이 아니라면 이것도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게다가 가주어 진조언을 봤다고 치고요. 동사적 해석은 요 놈이에요. 게다가 발견되었습니다. 속성 아직 주어예요. 물질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뭐다? could be altered 중의 심로상 alter입니다. 게다가 물질의 발견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도 물질의 속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발견했네요. 끝. 수식어고 열처리와 열처리에 의해 그리고 추가 또 다른 물질의 추가에 여러분들 요거 한 4번가도 기억 못해요. 그러면 수식어고 한번 또 빼볼게요. 이게 스토리가 안 잡히는 게 불가능해요. 지시형으로 대문사 정확히 알려주거든요. 고대인간은 한정된 물질의 수에 접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물질을 만드는 기법 같은 것도 발견했고 게다가 발견도 되었습니다. 물질의 속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발견을 했죠. 플러스 뭔가 발견했으니까 그 다음 장 이러한 시점에 만약에 그럼 이거 맞을 거야. 3번이 틀린 게 아니라면 이러한 시점은 뭐요? 이런 발견되었던 시점에 오 물질의 속성 바뀔 수 있구나 이걸 발견한 시점에 주어 물질의 활용이라고 하는 건 저는 비동사에 여관합니다. 비동사들을 보라고요. 물질의 활용은 완전히는 부사 꾸이는 말 물질의 활용은 선택의 과정이었습니다. 선택하는 과정이었죠. 그때 당시에 내가 물질을 활용한다는 건 고대에 이건 뭔가 선택의 과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부연 설명인데 해석은 할 건데 요약은 안 할 겁니다. 어떤 선택의 과정이냐 수반하는 결정하는 걸 수반하는 뭐로부터 어떤 부여된 주어진 콤마콤마 400권이에요. 다소 한정된 형태 저물질의 형태인 기억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여기서부터 미안해 여기까지구나. 주어진 다소 한정된 소리 여기까지가 하나의 묶음이네. 주어진 다소 한정된 물질의 형태로부터 뭔가 선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즉 가장 좋게 적합한 거 적용을 위해 모의 기반에 그 특징의 기반에 해석이 되게 어렵잖아. 근데 학생들이 오해하는 거야. 여기가 이해 안 되면 애들은 이제 난 망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희한한 거 배워줄게. 수식으로 한번 답변해 볼게요. 스토리 라인을 믿으세요. 지시 연결 대명사를 믿는 거지 여러분의 해석력을 믿으시면 안 돼요. 고대 인간은 고대 인간은 한정된 물질에 접근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법도 발견했고요. 게다가 또 발견도 되었습니다. 물질이 바뀔 수 있다는 물질의 속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이 시점에서는 물질의 활용은 뭔가 선택적 과정이었어요. 믿으세요? 다음 장면을 읽으세요. 이러한 지식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세틀린지 모르겠어요. 좀 더 읽을게요. 이러한 지식은 자 획득되었는데 아 과검사구나 콤마콤마 사비고문 획득된 대략 지난 100년 동안 획득된 이 지식이 이 지식이 동사 목적어 그들한테 힘을 줬습니다. 멈출게요. 그들한테 힘을 줬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힘을 줬습니다. 지식은 대략사를 믿으세요. 그들에게 힘을 줬대요. 그럼 반드시 앞에 복수용의 명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복수용의 사람을 찾아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시점에 물질 활용이라고 하는 건 선택 과정입니다. 수바다는 결정에 주어진 어떤 다소 한정된 물질의 어떤 형태에서부터 뭘 결정하느냐 최고의 것 적합한 적용을 위해 적합한 뭐에 기반하여 그 특징에 기반하여 특징에 기반하여 적용을 위해서 적합한 가장 좋은 거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뭐가 나왔지? 아무리 눈씩 꼽아도 복수용의 사람이 없는데 복수용의 사람이 없어요? 혹시 혹시 박스로 와볼게요. 똥놈이 참았습니다. 복수용의 사람 찾아볼게요. 있죠? 점 찍어보세요. 스토리라인을 믿으면 지식을 대명사의 위치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확인차 읽어드립니다.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초기의 인간은요. 고대 인간은 접근을 했는데 한정된 수의 물질에 접근한 거예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한정되고만 압니다. 시간과 함께 그들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법을 발견했습니다. 시간 지나니까 이제 물질을 만들어내요. 플러스. 게다가 또 모두 발견되었느냐 물질의 속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고대인들은 발견했어. 그래 플러스. 이러한 시점에서 막 발견된 시점에 물질의 활용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뭔가 선택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올라가 볼게요. 최근이 되어서야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자 이제 알겠네. 여기까지 싸그리 전부 다 뭐야? 옛날 얘기입니다. 고대 최근이 되어서야 과학자들은 이제 이해한 거예요. 관계를 이제 풀버전에서 익숙합니다. 뭐 사이에 물질의 구조적인 요소라는 거와 물질의 속성 사이의 관계를 야 요 구조는 뭐지? 요 속성은 뭐지? 이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아하 이거구나 요겁니다. 이러한 지식이 이제는 관계를 이해한 거예요. 이러한 지식이 획득된 아 약 아 이제 알겠다. 대략 지난 100년 확실하네. 최근이죠. 대략 지난 100년의 동안에 획득된 이러한 지식이 아 이제 이런 이해가 과학자들한테 힘을 줬습니다. 이제 이건 외우는 거 맞아요. 패션이 동사할 때 만들답니다. 만들어 자 그들한테 만들어 코마코마 삽입구문 큰 정도로 모를 특징들을 만들어요. 물질의 특징을 만드는 힘을 준 겁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문장이 길고 복잡할 때 아까 요 문장 되게 어려웠잖아요. 학생들은 자기가 해석에 몰두하다 보면 위에 스토리도 까먹고요. 요거 이해 못하면 문제 못 풀 거라고 오해를 해요. 스토리라인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요약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언제 어디 어떻게 외를 위약하면서 읽으니까 전체 글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지시연결 대명사가 정확히 여기밖에 답이 안 돼요. 알려준단 말이에요. 됐죠? 자 지금 제가 38번이고 제가 해설강의 구평 해설강의 찍어놨으니까 39번도 궁금하시면 해설강의를 봐 보시면 됩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수능은요 번역과 시험이 아닙니다. 독해력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께서 이거를 교수님 정도의 해석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라인을 넌 따라가라. 우리가 답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를 줄 테니 답의 근거를 줄 테니 답을 맞춰보라가 의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스토리라인을 믿으세요. 다시 제가 오늘 꼭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길고 복잡한 요약을 해야 스토리라인이 잡혀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현장에서도 학생들한테 같은 말 합니다. 우리 현장 학생들한테는 제가 과제 자체가 요약해가 과제거든요. 파이널로 가면 갈수록 중요한 게 뭐냐면 길고 복잡한 문장을 요약하면서 읽는 그러니까 글을 스토리를 따라가는 연습 물론 단어소은 외우는 거 맞아요. 그러면 유형별로 문제가 보여요. 이게 독해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독해력이라고 하는 건 전체 글을 흐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장 문장을 집착하다 보면 흐름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스토리라인 잡는 공부 하시고 저 어떻게 궁금해 될지 좀 그래도 막막합니다. 라고 하시면 저희 캐스트 보신 다음에 Q&A 오셔가지고 자기 상황 같은 거 막 설명하면요. 우리 연구실장님들이 학생들한테 맞게끔 공부업을 추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남는 기간 스토리 라인 잡고 공부하는 공부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수능 때까지 힘내시고 꼭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